야 이봐 내가 보여줄게 어허 뭐야 왜이래 왜? 왜이래? 설치는 되는데? 뭐가 문제여? 안 부서진다 야 이거 마우스 나갔다 나 마우스 그냥 나갔어? 왼쪽 마우스 그냥 나갔다 야 야 나 마우스 좀 부고 와야될 듯 좌클릭이 나갔어? 어 어.. 그래? 그렇구나 아 아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 아 아 왜 그래 이럴 때하니 언제 지명나게 때려버려! 일로와라! 아 이 자식이! 일로와라! 폰너뼈를 듣다 PVP를 해 갑자기? 이야아 야 마프리를 괴롭힐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또 어? 이야아 아랏 아 야 갱 모드 반칙 아니냐? 하하하 어허 좌클릭이 안되지 좌클릭이 안되면 할 수 없지 그리고 이 앞에 방벽이라고 친구 아 여기 밖에 없어 방벽이라고 아 설정 들어가서 공격기 바꾸려고 했는데 설정 들어가려면 좌클릭이 되야돼 하하하하하 게임 나가기도 안되잖아 그러면 일로와 청아 한 타격감 아주 좋구만 톱톱톱 아흑 우아하하핳 스읍 하으€ 하흑 terras 이겼다 아깝네 야 그 내가 이겼어 건드리지마 삼관없어 내가 이겼Jenny 나는 널 때리는 거에만 집중할 것이다. 내가 지고 이기고의 승패 따윈 중요하지 않지. 아주 신명나는구만 오늘. 아 잠깐만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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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. 잠깐만 스탑 스탑 스탑. 나 게임을 한 번만 써도 되냐? 어 마음대로 해. 안 돼. 헐 못 꺼내. 하지만 꺼내려면 좌클릭이 필요하지. 어떻게 되면 좌클릭이 있어야 돼. 곧 있으면 나 후기도 다 다른데요. 와 마꼬마한테 죽을 순 없다. 만죽패잇! 간다아아아아아악! 뭐지? 나 왜 죽었지? 내가 TPS야. 야 나도 안 쓴 명령어를. 야 나 리스폰이 안 된다. 야 나 리스폰 못하는데? 여유분 없어 마우스? 있긴 해 바꾸면 돼. 그러니까 게임도 못 꺼 나. 마우스 바꾸고 와 빨리. 알았어 알았어. 아 재밌었다. 아아아아! 아주 행복했어. 바꾸고 왔다. 마 바꾸고 왔나? 이거 하려고 이거 하던 거 아니었는데? 감사합니다.